2020년 12월 21일 800년 만에 목성과 토성이 마치 하나의 행성처럼 겹쳐 보이는 대접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. 목성과 토성은 약 20년을 주기로 서로 가까워진다고 하는데 사실상 하나의 행성처럼 보이는 것은 1226년 이후 800여 년 만이라고 합니다. 코로나19로 지친 인류에게 마치 우주가 주는 선물 같았던 크리스마스 별.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에게로 인도했던 것이 바로 이 토성과 목성이 만들어낸 밝은 빛이라고 합니다. 와 둘이 합쳐졌어! 우리 모두에게도 행복하고 건강한 2021년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봅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 조지아 스톰 마운틴에서 마킹제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반성과 robloy로 있는 음원을 사용할 것입니다. 알 나는 wholly ور Siber 해야 recognized 어서